이승기 의원 이승기 의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을 깎아주어도 또 미지급금 임금을 해결해 보내는 생각에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재산인 매각대상 주식 내지 그 매각대금을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해도 결국 이상지기 문제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.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스스로 수없이 생각해왔습니다. 국민들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승기 의원의 해결의 시마리를 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 해결책을 구하고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. 이유가 어찌 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임금 미지급 정리해고 기타 저 개인과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그리고 창업자로서 그리고 대주주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이에 대한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. 그 책임을 피할 생각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에 오지도 않았습니다. 민주당 대표님이야 우리 당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기들에게도 제가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아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. 선당 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선당 후사 자세로 당의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.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. 국민들과 당원 동기들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직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습니다.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습니다. 그리고 되돌아오겠습니다. 국민들과 당원 동기 여러분은 눈높이에 걸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이스타항공 문제로 고통받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